보고싶어요. 지인이 수요일날 부모님이랑 뭐 하면 못할 수도 있어. A에 19 가기로 했습니다. 아 피곤하죠. 그쵸. 선생님도 피곤합니다. 그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그래요? 선생님이 아까 전쟁 치르는 거 봤지? 얘는 무슨 소리 날까요? 예. 좋아 좋아. 연필 드릴까요? 아 연필 드릴까요? 와우. 좋아 좋아 좋아. 그러다 보면 이제 안 쓰고도 돼. 뭐라고? 그렇지. NET. 그래서 E가 가진 새가의 소리. E, E, E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다? 뭐가 됐다? E가 됐으면 NET 될 거고, E가 되면 NUT일 테지만, 이건 NET니까 E가 E 된 거죠. 이렇게 욕심쟁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착한 애들이 있네요. 어떤 애? 욕심쟁이요? 얘 욕심쟁이잖아. 소리를 세 개나 갖고 있으니까. 원래는 우리 언니에게 유리오파이요. 와우. 그쵸. 얘는 착하죠. 왜? 소리 하나밖에 없잖아. 얘는 늘, 늘. 얘는 항상. 됐습니까? 잠깐만요. 저희 언니하고 저희 오빠가 착하잖아요. 아니, 얘들이 착하다고. N하고 T가. 제가 A하고 T고, 언니가 E. 아, 그렇군요. 언니 정도 되면 O 정도 되지 않을까? 네. O는 소리 네 개나 갖고 있는데. O, O, A, O. 그렇죠? 아니면 A도 소리 네 개나 갖고 있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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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O. 오케이. 시끄럽고 이 자식아. 네. 자, 그 다음. A하고 O가 되는 소리들. 너한테 미리 힌트 준 거 좀 있다가 물어봤을 때 모르면 내가 딱밤 칠려고 그랬는데. 됐습니까? 다 기억나고 있죠? A가 뭔데요? O, O, O.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안 봤어요? 네. 딱밤 맞겠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욕심쟁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착한 애들이 있네요.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되나요? 그렇죠. 펜이죠. 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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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는. 여기서는. 대표 소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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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빈씨. 피곤하셔서 빨리 하셔야 되겠답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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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ätze 핸나. N Porja. 네. N. 누나는 민족이 뭐고. h 는 무슨 소리고 e 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e 에 어 여기서는 대표 소리 n 는 합치니까 톰과 제리 톰과 제리 갑자기 말아 암탉 암탉 이란 뜻이죠 으 어어 오거 게 나와요 o k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뭐가 된다 o o o o o 그냥 비읍 쓰면 안되죠 그렇죠 자 얘가 나온 김에 얘랑 비교 하겠습니다. 이 글자 이름은 뭐야? 비.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뭐? 비. 그러세요. 꾸인소리는 뭐? 브. 브. 자 이 글자 이름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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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면서 브 하세요. 브. 브. 오케이. 그래서 얘가 꾸인소리는 뭐?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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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왜? 이거 나왔어? 그래서 얘가 그냥 미음이 아니고 브. 에. 트조. 합쳐서 브.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브. 브. 얘는 브. 됐습니까? 소리가 달라요. 브 하고 브는 달라.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평을 많이 해요? 응? 아. 우리 손이 쾌고 내야? 어. 누구야? 누구야? 그렇지. j.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이름은 뭐예요? 음? 이거 내가 보여요? 음?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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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꼴이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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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가 E, T가 T 합쳐서 JET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PEN 그렇죠 JET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써보세요 왜 너 지난번 내가 매겼어 안챙겨놨네 다음 시간 줄게 엄청나게 틀렸어 너는 뭐라고 K 좋았어 그럼 규칙대로 보자 자 S는 S L은 O E는 중에서 계속해서 너 눈치 못챘어 여기 나오는 E는 전부 다 뭐가 되고 있는건 뭐하나 써 그 다음에 T는 D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SLED가 아니고 얘는 L 이니까 L 답게 소리내야지 그렇지 뭐라고 S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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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저 왜요? 뭘 시웠지? 졸려? 아 K 알았어 졸릴 때는 딱밤이지 어? 어? 어이 할머니 정신 차리시구요 힘내시구요 S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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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얘는 RED 그래서 R은 R은 R E는 D는 니가 빨리빨리 해 그래 금방 끝날거야 그치? 그치? 그래암그래 어? R은 그런데 어? 뭐였더라 이러고 있으니까 늦지 그래암그래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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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얘는 뭐가 될까요? red red bad 그렇죠 B는 자 입술을 붙여서 떼라 그랬어 B E는 E D는 합치니까 bad bad ok 다 됐습니다 ok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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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